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23년 3월 학평, 기하의 1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장축의 길이가 6이고요. 그리고 두 초점의 좌표가 C,형과 마이너스 C,형인 타원을 C1이라고 그러자. 봅시다. 지금 이 C1이죠. 여기가 C1인데요. 얘가 결국에는 초점이 C,형, 마시콘마형 그리고 장축의 길이가 6인 타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도 장축의 길이는 6이면서 두 초점을 이번에 A라 그리고 C 다시, 어, 여기 F 다시 로 가서 마시콘마형의 타원을 C2라 그러자. 그래서 일단은 C1이 이렇게 타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C2의 타원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둘 다 장추의 길이는 뭐한 상황? 똑같은 상황이다. 초점의 위치는 조금 다르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초점은 두 개가 공통으로 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두 타원이 만나는 점 중에 일상몇점을 여기를 P라 그러고요. 나와 있는 것은 코사인, 가, AFP가 AFP가 8분의 3일 때요. 우리는 삼각형 P, F, A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정보는 대개 제한적으로 주어져 있지만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겁니다. 해볼까요? 자, 일단은 주어져 있는 저 코사인을 먼저 봤더니 AFP래요. 그러면 A랑 F랑 P를 이어보겠죠. 분홍색으로 갈게요. 여기가 AFP.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주어져 있는 이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 8분의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여기에 코사인이 8분의 3이다.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풀겠냐라는 거죠. 일단은 여기가 8분의 3 일단은 어떤 생각이 뭐 좀 들지 않으면 최대한 일단은 타원 문제는 일단은 초점과 연결해서 정의를 이용하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단은 PF다시 이어보셔야 돼요. 타원에 정의용할 거니까 그리고 P와 A도 이어보셔야 돼요. 타원에 정의를 이용하니까 그럼 첫 번째 타원의 정의는 얘와 얘의 합이 장축의 길이 그래서 우리가 PF다시 더하기 PF죠. 얘가 얼마다? 6이다라는 당연히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 한 번도 얘 초점? 얘 초점으로 보면 이번에는 PF다시 그리고 더하기 PA가 되겠죠. 얘도 6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얘 가지고 뭘 알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두 개를 빼게 되면 여기 지워지고 여기 지워지니까 두 개의 차가 0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뭐하다? 같다라는 정보를 구할 수가 있네요. 아,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구나.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저 코사인이 8분의 3이라고 나와 있는 정보를 어떻게 할 거냐면 2등변 나오면 우리가 해야 될 거 항상 수직 2등분해서 얘를 절반으로 나눠주는 게 기본이에요. 2등변 나오면 해당하는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 내려라. 이게 기본입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풀 거냐면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결국 여기가 수직 다시 2등분이 되면서 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고 그럼 이제 코사인을 예 분의 예라고 보시면 예 분의 예.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8분의 3이라면 이 길이를 8K라고 잡고 여기 밑변의 길이를 얼마? 3K라고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 여기도 8K가 되겠고요. 여기 밑변도 3K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목적을 봤더니 목적이 삼각형 PFA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거예요. 즉, PFA,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아, 우리 목적은 8K, 3K, 3K, 8K를 전부 다 더한 값이 되겠구나. 결국에 뭐만 구하자? 그렇죠. K만 구하면 끝나겠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둘레의 길이를 L이라고 적으면 여기가 2개니까 16K 더하기 6K 즉, 22K를 구하라. 자, 이제 우리 목적은 K만 구해주면 되겠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주어진 동영상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시 이 정의에 의해서 얘 더하기 얘기가 얼마가 돼야겠다? 6이 돼야겠다. 그러면 이 길이는 6-8K라고 적어줘야겠네요. 두 개의 압이 항상 6이 돼야 되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K를 뭘로 할까요? 아직도 주어진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이 초점의 답변을 다시 써볼게요. 이 초점이 지금 3이었고요. 얘가 C였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C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3에서 C를 빼게 되면 보세요. 3에서 C를 뺀 거리가 얼마가 되겠다? 6K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C는 3-6K가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이 보이시죠? 여기 길이가 2C가 되는데 여기서 2C를 하게 되면 6-12K가 됩니다. 음, 여기가 6-12K가 되겠다. 됐죠? 자,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도형에서 보면은 이 높이 보이시나요? 이 높이가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높이기도 하고요. 이 큰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높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개는 뭐 하겠다? 갖다를 이용해서 이 K값을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피타고라스 써서 얘의 제곱 마이너스 얘의 제곱이 얘 얘의 제곱 마이너스 얘의 제곱이 얘 그러면 이 길이만 살짝 다시 구해주면 두 개를 뭐 해야 돼요? 아, 여기 12K네요. 두 개를 더해야 되니까 6-9K가 되겠다. 자, 그래서 거의 다 왔어요. 자, 이제 우리는 피타고라스 써서 두 개를 갖다 얘의 제곱 마이너스 얘의 제곱 즉, 64K의 제곱 마이너스 9K 제곱은 같아요. 자, 빗변 이번엔 6만 8K 6만 8K의 제곱 더하기 아, 마이너스 여기가 6-9K 제곱이 같다. 자, K만 구하면 끝난다 그랬죠? 계산하게 되면 당연히 얘는 얼마가 됩니까? 이거 계산을 나중에 합시다. 이거 지워질 것 같으니까 자, 얘 계산하면 36 마이너스 여기다 두 배 하면 12에 8을 곱하니까 96K 더하기 64K 제곱 자, 마이너스에 얘가 마찬가지 36 마이너스에 두 배 하면은 12에 9을 곱하면 여기가 108 108K 더하기 81K 제곱이다. 자, 오른쪽 정리하면 얘랑 얘랑 지금 지워지는 거 보이죠? 그리고 여기 64K 제곱 얘랑 지워지겠네요. 그럼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81K 제곱은 저쪽으로 넘어가서 플러스 81K 제곱이니까 70이 당연히 K 제곱이 되겠고요. 여기에 남는 것은 플러스 여기가 108K 그러면 얘랑 계산하면 12K가 되겠다. 됐죠? 자, 그럼 뭐 하시면 돼요? K는 어차피 0이 될수록 K 지워지시고요. 여기서 12를 약분해주면 이렇게 그래서 K는 여기를 72로 나누면 6분의 1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됐어요? 자, 그럼 끝났죠?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게 아까 22K였으니까 그 K에다가 얼마? 6분의 1만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답을 22 곱하기 얼마? 6분의 1 2로 나눠주면 3분의 얼마다? 11이 돼서 우리는 만족하는 이 둘레길이 얼마다? 3분의 11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